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델, 나라를 선택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살면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명이라고 그리기도 하고 율법이라고 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613가지에 해당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행복을 위한 조건입니다 이 613가지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15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전세계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 계명을 한 가지로 압축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는데 바로 그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구약에 있는 610가지 계명을 다 압축을 해서 딱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한 가지만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이거 붙잡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면 행복할 수 있다 반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이 613가지의 계명을 다 물리치고 딱 한 가지만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이 없으면 망한다 사랑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 저자 13장 1절의 말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람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그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어마어마한 능력과 믿음이 있는데 그 엄청난 가시적인 그런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도 그게 사랑의 동기로 하지 않았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동기로 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이 우리 각 가정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랑받으면서 시작을 해서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많은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사랑을 받으면서 생애를 마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고 사랑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한다고 하는 겁니다 돈이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고 명예와 권력이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고 좋은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걸 갖추고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실패자다 다른 것은 없다 오직 사랑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이 참 많으십니까? 내가 사랑 가운데 살고 계신다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주님이 613가지의 개명을 다 거부하고 딱 한 가지만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까지 설교하고 지금까지 성경 읽고 한 모든 말씀 다 버리고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이 한 주제의 말씀만 제대로 실천해 옮겨도 우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되는 전환자 미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사랑을 눈으로 보여줄 곳이 이 세상에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두 사람의 사랑의 핏줄로 맺어진 한 몸 공동체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의 사랑의 그 핏줄로 맺어진 참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과 교회는 천국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사랑 공동체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고 교회가 세상에 사랑의 공동체가 천국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곳이 바로 이 교회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부주의를 맞으면서 오늘 이 부부들이 또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시작한 인생들이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주면서 진정한 이 사랑 때문에 행복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 말할 것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사랑에 도달하지 못하면 가정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부부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오직 사랑입니다 저는 이 사랑을 네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네 가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스톨계,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스톨계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인데 어떤 인간이든 예외 없이 물론 그중에는 부모가 원치 않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학대하고 죽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자녀들은 청춘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구하면서 그 사랑의 꽃으로 사랑의 열매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 아기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그 부모가 지극정성을 다하고 모든 관심과 모든 사랑과 모든 희생과 모든 섬김을 다 동원해서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 아이에게 아이가 잘 자라나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청년이 됩니다 홀로 서게 할 때가 되면 이성에 대한 자동적인 본능적인 끌림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매료됩니다 그리고 짝을 찾아서 정신없이 헤매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사랑을 가리켜서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벌과 나비가 꿀을 찾아서 꽃을 헤매 여기저기 그렇게 열정적으로 다니듯이 자기 짝을 찾아서 나섭니다 그리고 필이 꽂히고 큐피트 화살이 꽂히게 되면 그 순간 눈에서 셔터가 내려집니다 콩깍지가 씌워진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한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콩깍지가 씌워지는 그 순간부터 눈뜬 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귀는 그 연인 그가 어떤 단점이 있든지 어떤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건 다 아름다움으로 승화되고 그래서 반은 눈뜬 장님이 돼서 누구 얘기도 듣지 않고 오직 이 사람 아니면 내 삶에 의미가 없을 것처럼 여기면서 불타는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불꽃을 태웁니다 뜨거움이 있습니다 달콤함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있고 흥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은 그 불꽃을 살리게 되고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로 만나 결혼하게 되고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에로세의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뜨겁게 온몸 불태워서 사랑했는데 결혼하고 모래지 않아 콩깍지가 조금씩 조금씩 벗겨집니다 그리고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쨌든 정신 차리고 보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이런 여자하고 결혼했나? 내가 이런 남자하고 결혼했나? 이 남자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까맣다 약하죠 내가 어떻게 일생을 살지? 이 사람하고 어떻게 살까? 그러고는 바람을 피우고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사회적 제도 울타리 안에서 단점과 부족한 성격들을 끌어안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생을 삽니다 마치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오면 그 모래 때문에 온몸이 아파서 온 진액을 쏟아내면서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면서 마침내 진주로 태어나듯이 그렇게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그 단점들이 보이고 콩깍지가 다 벗겨진 상태에서 두 사람이 하나로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 이런 상태 그래서 이 사랑을 세 번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번째 사랑은 바로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이로세의 사랑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로세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필레오의 사랑으로 진입합니다 아니 필레오의 사랑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면서 두 사람은 이제 서로 친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에로세의 사랑이 머물면서 그 처녀 총각 때 뜨겁게 사랑했던 사랑을 왜 지금은 안 해주냐 당신의 사랑이 식었다고 당신의 사랑 변했다고 그러면서 매일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면서 그 뜨거운 에로세의 사랑을 계속 불태우기를 원하고 있고 그 사랑을 바라고 있는 건 여러분 그건 꿈 깨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불같은 에로세 사랑이 식어져서 낙담이 됩니까? 낙심이 됩니까? 혹시 낙심하고 계십니까? 확실히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 사랑이 식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실망하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로세의 사랑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동안 허락해 준 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연인관계로 살기를 원하지만 친구 관계로 살아야 합니다 친구 관계로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러면서 함께 손을 맞잡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에로세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매일 그걸 정말 칭얼대면서 정말 비굴할 정도로 그 사랑을 자꾸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이 친구로 받아줄 때 진정한 그런 행복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은 마지막 네 번째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뻐서 아름다워서 멋있어서 멋있어서 넘넘해서 책임져 줄 것 같아서 여러분 만났던지 어떤 썸싱이 계기가 돼서 만났던지 불타는 사랑을 불태우면서 두 사람이 큐피드 화살을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짜게 되고 그렇게 에로세 사랑을 불태워서 만났지만 그러나 두 사람은 필레오 사랑으로 발전해야 되고 거기서 멈춰선 안 되고 에로세의 불타는 사랑으로 이 에로세의 아가페의 조건 없는 무한대의 사랑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부모의 사랑인 스토리의 사랑은 자기 자식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에로세의 사랑도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육체 중심의 이성적인 사랑입니다 필레오의 사랑은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국한된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전적으로 타자를 위한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것은 마지막 네 번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조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조건을 달아놓습니다 남편에게 대해서 아내에게 대해서 남편은 나한테 이렇게 해 줘야 되고 아내는 나한테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식사시간이 되면 못 올 것 같으면 미리 전화로도 걸어주지 왜 안 걸어주느냐 전화 안 걸어주면 바로 화를 냅니다 전화 걸어주면 내가 다 알고 준비할 텐데 왜 전화 안 걸어주냐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렇죠? 내 기준이 있어요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된다고는 자기 기준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벗어나고 이 기준을 무너뜨리면 그러면 실망하고 화가 나고 미움이 오고 증오가 오고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관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과 다툼이 이루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부부간에는 어떤 관계로 어떻게 살아야 어떤 태도로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가 주님은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말씀해서 남편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아내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크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는데 주님이 진짜 하시고 싶었던 얘기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는 부부관계와 같다 주님이 너희들을 사랑한 그 사랑 그 사랑을 부부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에베스 5장 22절 24절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크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미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그러므로 교회가 크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크리스도에게 하듯이 교회가 크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렇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크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해라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 이것은 부부의 관계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핵심이 뭐냐? 조금 전에 성경기절 다시 보여주세요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아가페하기를 크리스도께서 교회를 아가페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해라 주님은 필레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아가페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내가 세 번 참았어 내가 더 이상 못 참아 주님은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요?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요? 일흔번을 일곱번을 일흔번, 일곱번을 헷갈리네요, 그렇죠? 일곱번을 일흔번이라고 한다면 490번이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잘못하는 걸 오늘부터 철저하게 노트에 기록하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죄진 거, 잘못한 거 적어놓으십시오 여러분 490번까지 가겠습니까? 490번까지 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라 무엇입니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부부지간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만날 때 하나님이 잠시 주사를 놔준 거고 그 약회를 평생 기대하면 그건 손해보는 거고 그건 착각하는 거고 친구 필레오의 사랑으로 발전하고 거길 넘어서서 아가페 사랑까지 가야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복종하라고 할 때에 나하고 생각이 같으니까 내가 그 의견에 동의하니까 또는 나를 위한 거니까 그래 그건 기쁨으로 하자 그건 복종이 아니죠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을 하고 아닌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 갖고 하는 것처럼 보여줘도 아니라고 느껴져도 아내는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종하고 계십니까? 남편을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이 되는 것처럼 남편을 아내의 머리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시대가 흘러갔는데 저 목사는 뭐야? 구시대의 어리석은 얘기하네 아닙니다 저는 성경 얘기합니다 성경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의 리더로 여러분의 머리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인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복종하려고 애쓰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편들은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려면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말인데 그럼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내 남편이 날 그렇게 사랑하면 내가 왜 복종을 안 해요? 백번 천번 복종하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내가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는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들이 목소리가 커져요 그러니까 그건 남편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가페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지금 다 사랑에 지쳐 있어요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인정받으면 없는 힘도 다 내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사랑받으면 내 몸을 던지게 돼 있어요 근데 다 사랑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집사람도 그런 것 같고 나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요즘 왜 그렇게 노사연의 바람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노사연의 바람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적신인지 몰라요 부르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 못 부르고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 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그렇죠? 맞죠?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왔어요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남편과 아내 서로서로 힘들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 홀로예요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나 혼자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어마어마한 선물 값비싼 선물이 아니잖아요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 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불러야 되는데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이 말을 해준다면 내가 사막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꽃길을 걷는다 생각할 겁니다 이 말이 그렇게 공감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못됐다고만 하지 맙시다 안 됐다고만 하지 맙시다 이 작은 한 마디 사랑한다 이 한 마디만 해주면 사막을 걷는다고 해도 꽃길을 걷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노사연은 내가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노사연이 그걸 두 번 부릅니다 우린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익어가야 돼요 사랑받고 태어나서 에로스의 사랑으로 만나고 그리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발전하고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익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익어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집만 부리고 나이가 들면서 싸움만 잘하게 되는 용사가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린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야 합니까?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왜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되죠? 천국에 같이 가야 되잖아요 천국에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게 세상 노래 아니에요 천국에 같이 가야 되잖아요 우린 천국에 송붙잡고 함께 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미워하면서 어떻게 천국 갑니까? 서로 증오하면서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네 가지 단계 아가페의 사랑에 빨리 도달합시다 그 가운데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여러분 서로 힘을 내고 서로 용기를 놓고 힘든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고맙소 gentlemen 300 trước 아멘 아멘